계속 가보도록 하죠 다른건 몰라도 슈가웜 한번 가져가야되요 울트라제트 때문에 야씨 정말 아이고 먹을게 많구나 저 다 꺼내봐 없네 이제 대충 다 뒤진거 같아요 그건 그렇고 아 그 편지는 도대체 어디있는거지? 분명히 이 템플 유니온에 있는거는 기억이 나는데 그건 분명하거든요 근데 난 저기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없네 아 그 편지 어디갔지 아 아니 그게 아 나 그게 아 빌어먹을까 어디갔어 편지 아 이 편지 그냥 아이고 빌어먹으러 온 편지 분명히 이게 편지 어디선가 굴러다니고 있을텐데 아 아 분명히 저기가 맞은거 같은데 아 분명히 여기 이렇게 이렇게 여긴가 여긴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게 있어요 이거 가져가고 리배럴런스 모두 깔면서 없어졌나? 모르겠다 가자 대충 다 뒤진거 같으니까 치아 링컨기념관으로 아 이 지역에서 참 빠른이동이 불가능하지 애들 애들 다 떠나갔어요 하지만 느릿느릿하게 걷고있기때문에 달려가면 금방 찾죠 어? 얘들 벌써 도착했나보네? 어? 도착안했지? 아 도착안했죠 아직 아 도착안했지 할리가 없지 그렇게 느릿느릿한 걸음으로 오오 야 쭈욱 기다려 쭈욱 기다려 아야야야야 닌, 닌, 닌가 나오라는 소리가 아닌데 얘네들 어디서 온거야? 또 나왔네 또 나왔네 그냥 어디 온거야? 어디서 온거야? 어? 또 나왔네 또 나왔네 또 나왔네 또 나왔네 참 이렇게 총을 마구마구 쓰다니 총 고쳐야되는데 금속포품 얻은거 있으니까 그걸 좀 고칠까? 일단 수리복 좀 있구요 수리복 그리고 레일웨이거 고치구요 다시 레인저 베트라마 야 얘네들 진짜 안오네 왔다 아따 오늘날 참 시간 많이 걸렸다 설계도 뭔 설계도냐? 다트건 얘가 다트건 주는구나 다트건 이미 있는데 뭐 자 얘한테 주죠 자 일단 레벨업하구요 이번 레벨업은 이번 레벨업은 아 사실 대용화기 올리고 싶긴 한데 저건 좀 나중에 올리고 소용화기도 됐구요 은신 2만 더 올릴까? 아니야 은신도 냅둬 자 흥정가죠 아 정말 많다 어 컨디션 90% 이상의 무기를 사용할 때 데미지가 증가하지만 컨디션 90% 아래의 무기를 사용할 땐 데미지가 감소합니다 좋네 어 어 치명탄 면역이지만 스킬 포인트 하나를 됐어 타이런트님 어서오세요 하지만 하지만 지금 찍을게 되게 많아요 정말 많아요 하 이것도 이것도 찍고 싶은데 호흡 조절 일단 저거보다 눈에 보이는걸 찍어야 돼서 일단 총잡이가 아니라 어 그거 어디갔지? 교모함 교모함 아 교모함을 못찍었구나 그..어 그때 네 교모함 찍어야죠 치명타 확률이 3% 증가 자 다 아프면 10%에요 호키포킷님 어서오세요 야 너 그렇게 빨리 달려가지마 야 야 무슨 참 야 쟤네들 왜 이렇게 빨리 달려가 야 스탑 웨이러 미닛 스탑 헬로우 야 한야발 야 야야야야야 아 뭘 그렇게 급하다고 누가 쫓아온 것도 아니고 내가 쫓아올다라고 아 자 장난감 애기 10캡? 애기 아 뭐야 이거 링컨 라이플도 150캡이야 아 아 됐어 됐어 여기 어? 딱 없어졌나? 여기 그게 있을텐데 어 이걸 해체 시켜서 저감체를 왔구요 이거 수류탄은 왔구요 여기도 하나 더 있을텐데 여기도 하나 있죠 이거 또 해체가 되나? 이거 해체 한번도 안해봤는데 안되죠? 응? 저기 여기도 있나? 음 여긴 없지 됐네요 가자 나름 즐거운 여행이었어 잠깐만 내가 지금 무게가 얼마되냐? 예 갔다 와야겠네요 집에 집에 가서 정리 한번 살짝 해주고 야 또 뭐 얻은거 있지않나? 어 자물쇠 따기 지금 버블에도 얻은게 정말 많아 지금 버블에도 얻은게 정말 많아 야 또 뭐 얻은거 있지않나? 일단 이런거 부터 다 넣어놓죠 일단 이런거 부터 다 넣어놓죠 일단 이런거 부터 다 넣어놓죠 무가클라 넣어놓고 링컨 리피터도 넣어놓구요 링컨 리피터도 넣어놓구요 사냥용 라이플도 레이저 라이플 플라즈마 지레 레이저 라이플은 왜 저기 영어로 되겠지? 플라즈마 지레 펄스 폭탄도 넣어놓구요 아 펄스 폭탄 이제 한번 가져가야되나? 아니다아니다 아직은 아니죠? 쓰읍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그리고 한번 수리를 좀 해야되요 아니에요 대답하기 싫어서 대답하기 싫어서 말 안하는 것 뿐이에요 자 이거 넣어놓구요 항상 보고있죠 최승차는 메타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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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한번 다 고쳐야되는데 일단 10mm 10mm 이거 하나만 더 고치면 되겠네 스크랩 부품으로 하나만 작업복 있구요 저 스크랩 하아 지레도 스크랩 스크랩 자 일단 가자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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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물 좀 먹고 에너지 꽉 채우고 어 이것도 안 읽었었네 한 번 정리하러 오면은 그래도 좀 시간이 좀 길지 아무리 이게 자동으로 되는게 있다고 하더라도 기념주와 뭐 링컨 뭐 여기다 넣어놓자 쓸 자리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 유니커 아이템 아니야 세림님 어서오세요 세리였어요? 세리 유명한 좀 알만한 대세가 뭐 있지? 레드패스 카드 블루패스 카드 이거 어디다 쓰는건지 모르겠네 이거 혹시 아는 분 있나요? 저거 어디다 쓰는건지 모르겠네 정리 자 가죠 이번엔 이번엔 어 메인 퀘스트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이제 뭐 총알 걱정은 거의 없죠 이제 총알 갖고 징징거리잖아 걱정이 없으니까 저 모총하고 아 진짜 모총 모총이 총알 걱정 더는 데는 짱이야 짱 어이 뭐야 야 이게 얼마만에 부는 깔끔한 신선한 사과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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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선한 당근 근데 어디갔지 근데 저장 한번 하구요 아 아 우리가 만족했었던가 야 그 애기 때 봤는데 그 얼굴을 기억하고 있다고? 아 애기 때 얼굴을 기억하고 있다는게 말이 안되는데 흫 흫 아 제임스랑 많이 닮아서 아 아 아버지 아버지를 찾고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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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떠났어 아 하긴 내가 뭐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지 흫 뭐 시간 어디 갔는지만 말해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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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옛날 연구소가 어디지 제퍼슨 기념관에 있대요 아 아 아 아 아 아 내가 얼마나 강한지 너는 모르는구나 얼마나 강한지 너는 모르는구나 내가 모촌과 함께라면 백만대군을 상대할 수 있는 아니 백만 백만은 아니고 한 한 한 백 명도 아니고 한 한 한 열 명? 아니 다섯 명을 상대할 수 있는 저 없고 없네요 날 도와주는 방법이 없나 나 도와주는 방법이 없나 제임스의 에이 그러지 말고 정말 도와주는게 아무도 없어 에이 에이씨 업데이 찟 그냥 알았으면 에이씨 업데이 음 에이 에이씨 업데이 에이 에이 에이씨 에이 가보죠 아버지를 찾아 제퍼슨 기념관으로 지금 몇시지? 오직 여섯시라 적인데요 적하죠 이제 44구경 총알도 좀 뭐 이거 특히나 모총이 총알이 참 좋아 모총 극찬을 하게 됐는데 오늘은 아 근데 그것도 그럴 것 같지 모총이 정말 딱 좋아요 댐시도 그렇고 특히나 총알 총알을 걱정 안한다는게 참 좋지 나 발견했어 벌써지 어 다트건을 좀 놓고 싶은데 아 이게 잘 안돼 이렇게 근접하는 애들은 다트건 한번 한단 던지면 예 뭘 먹어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HHHH 어어어 여기가 제퍼슨 Legends관인 것 같은데요 야 여기서도 71%가 나오는 위험 제대로 하나도 안 맞았어 지금 제대로 하나도 안 맞췄어 아까 그거 여기 박혔어 분명히 아유 아파 머리 아파 아유 머리가 없어졌어 여기 어 여기 한으로 날아갔나 동진이님 어서오세요 동진이님 어서오세요 이 먼거리에서 69%라 제발 중간에 아무것도 막힘이 없이 오케이 이게 은신으로 은신 치명타 맞으면은 머리가 날라가서 못에 박히죠 벽에 박히지 벽에 박힐 벽이 있다면 절대 믿음 예예 시onsense 어디갔지 여기도 있는거 같은데 벽 시스템 액티베이터 벽 시스템 액티베이터 죽어 어? 어? 했으면은 등쿵 등쿵 허헝하니까 이상한데? 등쿵 흥흥 저소리도 듣기가 좋더라 빛님 어서오세요 빛님 어서오세요 빛님 빛님 오늘 오전방송때 오셔가지고 방송 안보이지 않았어요? 막 잉잉 소리만 들리고 빛님이 빛을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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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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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모총이 움찔거리는 것 때문에 참 좋아 확률적으로 움찔거리게 하는 것 같은데 저 계속 방송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와서 한 30분을 혼자 30분 넘게를 혼자 했는데 그래서 날렸잖아요 그래서 녹화번 날렸어요 그래서 녹화번 날렸어요 네 저도 기차소리가 참 좋아요 모총이에요 모총 레일.. 레일웨이 라이플 게다가 라이플인데도 불구하고 탄약도 많이 주고 아 또 계속 그.. 다 계속 모총 찬양에 들어가네 나 모총 찬양하고 있네 계속 타임 투 다잇! 잠깐! 웨러 미니! 니네! 좀 다트건 들고요 일단 얘 다트건 맞추고 못 뛰어오게 걸어오죠 걸어오죠 어그적 어그적 탄약이요? 못이에요 못! 그냥 못이에요 못을 증기로 쏘는거야 증기로 그거 아시나요? 그 공사 현장에 보면은요 공사 현장에 가보면 공사 현장에 가보면 어.. 그.. 공기압으로 그 땡크가 있어가지고 공기압으로 이제 그 총을 그 모총을 쏘거든요 네 에어프레이스로 그거를 이미여어억 이제 우리는 우리는 땅크총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마 명칭이 있을거야 그가 아마 명칭이 있을거야 나한테 그것도 머릿속 쏘는게 굉장 그게 힘이 굉장해요 이게 좀 크게 큰거는 거의 1미.. 거의 그 1미터면 조금 1미터? 아무튼 큰거는 엄청 깊게 바뀌는 것도 있어요 이래요 크기가 뭐 크게 이래 뭐 크게 이만해 저는 10미리타냐? 10미리타냐? 정말 웃긴개요 로게스님 그 화약은 화약은 반동이 빵빵 오잖아요? 아니 근데 뭐 그거는 비교할만한게 아닌가? 아마 저거는 이런 공기약으로 쏘는 총은 반동이 별로 없을걸요? 있으려나? 근데 따가.. 따가총은 반동이 정말 없는데 큰거 싸도 태핳 따가총 큰걸로 싸도 반동이 없는데 전혀 없는데 전혀 아으 아핳 오오오오오오 한번더 한번더 쏴 자아 트 아잇 이제 이렇게 되요 아 이게 명칭이 있을건데 내가 지금 정확한 명칭을 몰라요 그걸 뭐라고 하는건데 에어프레셔에 연결해서 쓰는건데 어쨌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벽이 이렇게 박혀요 아 다 돌아본거 같은데?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산탄총탄이야 아아 아아 일단 이리로 가보죠 자 끄고요 넌 누구니? 센타로스니? 술술까지 없어졌어 아아 아아 이쪽이 아닌데? 아 아 아 마스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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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총맞아봐 이거 아퍼 어 마차도 끄떡을 안하네 그렇구나 어어 어어 야 써 써 써 어여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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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쏴서 이렇게 갔으면 어?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밖으로 튕겼나? 개인일지 5 8 뭐 기타 등등 하지만 지금 안 읽어볼거에요 한 번에 읽어봐야죠 한 번에 읽어볼거에요 밑에 내려가는 길이 있을테네 여긴가? 아 원형돔 여기 아니고 제 서브 베이스먼트 아 저거 아니에요 난 참 참 신기한게 절적스님은 말을 동갑 동 갈피가 없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요 말했다 이 말했다 듣는 사람으로 하여감 예 혼란을 일으키게 하는 뭔 말하는지 모르는 절대 나만 그런건가? 가만히 채팅하는걸 보고있으면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 아구 이 모통이 참 참 이 모통이 참 어? 마스터네? 마스터 잠깐만 근접무기 마스터에요 자 근접무기 마스터 아이씨 이쪽으로 오잖아 아 도와요 너 침뱉을거지? 다 알아대겠다 초대만 스읍 블루패스까지 또 있네? 스읍 감염된 테라한테 그 말이 정답이네 임 이제 뭐 임패 임 그 거스피리 아 코멘트센터를 점령하면 나오네 음 아 그러고보니까 스타크래프트3에도 그게 있나? 스타크래프트3에도 그 임패 티스트 임패스티드 테란 손 alive 티스트 그리고 니 Colorado 블루패스티 OOOOOOOOU 총도 쏴요? 없어요? 누구 말을 빗어야돼? 없나? 됐구요 일단 쭉 가봐요 어어! 너무 게임 타임 투 다이래요 어어! 오오오오오오 reacted 왠지 프로맨님이 제대로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없고 스타2에 감염된 테라는 없고 그 비슷한 건 있다고요 총 총 수류탄 한 바퀴 돌아온 것 같은데 그쵸 나가자 나 지금 다 얻었나 그러면 여기 말고 또 또 있을 것 같기도 한데 7 8 7 8 7 8 또 또 있을 것 같은데 나가는 게 대화되냐 아 여기다 어 스팀패드 스팀패드 스탠드 잠시만요 한번 그 녹화 기록을 들어보도록 하죠